음악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30일 광주 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반성과 사죄없는 전 씨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 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 진실이 이겼다며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도 전두환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영석 국회의원은 전두환 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왜곡된 한국 민주화 역사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2017년 편의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을 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구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소리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 임채환 기자였습니다.